안녕하세요. 구글의 보안코드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코드라고 여기 있죠. 코드1 있고 코드2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안코드에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의 용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글 즉 유튜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새 기기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또는 새로운 위치에서 로그인하는 경우에 구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드 중 한 개 혹은 두 개를 모두 입력해야만 제대로 새 기기를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 번호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번호를 찾지 못해서 아주 골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구글의 보안코드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스마트폰의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이 이와 같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뽑아 놓지 않은 분들은 위에서 스마트폰의 화면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잡아 당기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정입니다. 자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설정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쭉 올리면 여기 구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구글 이렇게 나오고 저의 채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의 계정 즉 지메일 계정 구글 계정 아이디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뭐가 있는데 아래쪽을 살피지 말고요. 자기가 이렇게 로그인되어 있으면 구글 계정 관리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고 개인정보가 있고 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 뭐라고 써난 게 있죠. 이것을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밀면은요. 보안이라고 여기 떠요. 보안. 이 보안을 터치합니다. 자 보안을 터치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안 코드 라고 있어요. 보안 코드 바로 이것입니다. 보안 코드를 터치하면요. 본인 인정 본인 인정 여기에서 패턴을 사용하든지 본인 여기 본인 인정을 위해서 다음에 그 지문을 하든지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저는 패턴을 사용해 보겠어요. 패턴을 사용해서 저는 패턴을 사용해서 들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 코드가 나오죠. 이 보안 코드는 보안 코드는 보안 코드 1이 있고요. 보안 코드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드리겠어요. 유튜브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새로운 기기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어요. 혹은 태블릿을 샀어요. 혹은 새로운 위치에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 혹은 구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드 한 개 여기 코드 1이나 코드 2를 보통 하나만 코드 1만 넣으면 되죠. 그런데 코드 1, 코드 2를 넣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분들을 찾지 못해서 예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요 밑에 것 보시면요. 이 코드는 지금부터 15분이 지나거나 사용하거나 만료됩니다 했죠. 그래서 이 코드가 15분 지나면은 종료되버립니다. 새로 또 들어오면 새로 생깁니다. 이상 구글의 보안 코드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ok?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